자 안녕하세요 제가 샵을 꾸미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물고기도 전시를 하려고 수족관에 갔는데요 와 이런저런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예전부터 한번 사육을 한번 직접 길러보고 싶었던 플라워 혼이 있는 거예요 딱 한 마리가 있었는데 색깔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굉장히 이뻐가지고 제가 수족관 앞에서 이렇게 이리저리 막 돌아다녔는데 플라워 혼이 제가 가는 곳마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뻐서 입양을 안 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해왔는데 우리 플라워 혼은 냉동장고벌레 그러니까 모기유층이나 사료나 밀엄 등등에서 굉장히 다양한 먹이를 먹습니다 제가 오늘 제 세 번째 딸입니다 제 세 번째 딸 우리 혼이를 보여드리고 먹이 먹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아 짜잔 여기 보면 우리 혼이에요 안녕 자 이렇게 하면 따라오거든요 야 안 따라올거니? 와 이 친구가 카메라를 보고 안 따라오네요 오 공격을 했어요 얘가 오 야 이거 보세요 따라오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게 방어 행동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는 건데 우리 혼이가 저는 믿겠습니다 저희 혼이가 저를 좋아하는 걸로 자자잔 이리 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리만들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이렇게 만지면 만질 수도 있어요 자 우리 혼이를 한번 모기유층이랑 그리고 사료를 한번 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요 우리 냉동장구벌레는 진짜 우리 개구리나 물고기들한테 굉장히 크나큰 먹이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거북이들도 굉장히 잘 먹는데 거북이는 나중에 먹이는 거 보여드리고 오늘은 우리 호니한테 먹여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호니가 먹는 사료인데요 제가 하나씩 한번 줘볼게요 자 밥 먹자 오 잘 받아먹는다 자 이거 보세요 이야하 되게 잘 먹죠 이게 약간 개 사료 냄새가 나긴 한데 이게 개 사료가 아니라요 우리 플라워 혼 전용 사료로 나온 거예요 굉장히 잘 먹어요 자 그리고 원래 플라워 혼은 색깔이 붉은 색깔 계열이 많은데요 이 친구는 약간 하얗죠 그래서 더더욱 이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양을 바로바로 해왔죠 자 이 개체는 제 세 번째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우리 플라워 혼 분양 안 해요 막 카카오톡 띠익 해가서 보내지 마세요 분양하는 개체 아니에요 자 사료는 엄청 잘 먹죠 자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멍청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 진짜 진짜 실제로 보면 이쁩니다 뿌듯하네요 오 좋아 호니가 잘 먹어줘야 될 텐데 자 우선은 대기 타고 있죠 우리 호니가 자 저는 조금씩 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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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세요 제가 가는 방향으로 와요 이 친구가 자 냉장을 우리 모기 유충을 바로 한번 먹여 보겠습니다 야 이리 와봐 여기 있어 퓨호 요 오 먹는다 먹는다 오 오 먹는다 우와 좀만 더 풀어봐야겠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걸 다 넣어볼게요 야하 혼이야 오호 요요요요 난리 났다 오요요요 야 우와 잘 먹네요 야 열심히 먹어 너무 많은가 방금 사료까지 엄청 먹였는데 제가 너무 많이 넣어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 야 진짜 먹는 모습 보니까 엄청 귀여워요 지금 거의 성인 남성 손바닥보다 큽니다 제 손바닥보다 커요 이게 지금 어흥에 있어서 그렇지 손에 올리면 제 손바닥만 하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먹는 거 귀엽죠 제 세 번째 딸입니다 자 여러분들 파충류도 좋고 절지류도 좋고 사슴벌레도 좋고 한데 저같이 가끔은 이렇게 이색동물 물고기나 플라워홍 같은 것도 한 번씩 길러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플라워홍 우리 코니를 입양하고 나서 오 요즘에 빠져들었습니다 오 사료도 빠짐없이 먹고요 네 우리 코니가 더 발색이 나중에 이뻐지면은 지금 요즘에 발색이 안 이쁜 상태여가지고 나중에 더 이뻐진다고 하는데요 우리 코니 그리고 고니 그리고 우리 고나 우리 세 자매들 나중에 제가 더 많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세 번째 딸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호니 아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